백초귀, 스킬, 촌농 공격, 촌농 채찍, 특징, 불안감을 증폭시켜 남을 저주하게 만든다. 쿠키맨, 스킬, 밀대, 사탕 휘핑기 공격, 초콜릿 수류탄, 특징, 아이들을 쿠키 공장으로 납치해 수화로 부린다. 스마일러, 스킬, 스마일 폭탄 공격, 스마일 기즈 조종, 특징, 심한 장난을 치는 영상을 찍도록 선동한다. 서광귀, 스킬, 공중에 책 끼워 공격하기, 책안에 사람 가두기, 특징, 잃어버린 책을 찾기 위해 도서관을 떠돈다. 선상귀, 스킬, 입으로 물대폭붕기, 태초꾼으로 묶기, 특징, 보트에 달린 팔을 기괴하게 뻗어 공격한다. 늦진 안맥, 스킬, 강력한 소나기 힘, 숲의 몸 숨기기, 특징, 숲지의 캠핑장에 떠돌며 손님들을 습격한다. 구착기, 스킬, 비신의 공간에서 분신술로 축구 플레이, 특징, 축구화에 기생하며 승부욕이 강하다. 블랙 프라켓, 스킬, 위장술, 먹물 공격, 다리 회복, 특징, 다리가 자유자재로 늘어난다. 언노우, 스킬, 손가락으로 인간의 영혼 흡수하기, 특징, 눈이 곤충 같고 머리는 방울뱀 같다. 재밌게 도inta에 링크해 주와자에게 빗 onwards 트랙을 잘 1 gen gebru지는 것을sn 세요. 영상에서 봉사하는це. 하해 하하 카드